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죠. 자 이제 우리 1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주택수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집이 몇 채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양도 시점에. 그때 주택이 한 개냐 아니냐는 오직 주택으로만 따집니다. 아셨어요. 네 딱 두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집은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예전에 시험자 나왔을 때 국내 집이 한 채가 있고 외국에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집이 두 채죠. 그 중에 하나를 팔았다. 국내 있는 걸 팔았다.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셨죠. 어디 것만 가지고 따져라. 국내. 반대로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에 들어가는 게 두 개 있습니다. 분양권하고 입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택 아닙니다. 권리입니다. 권리.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뭐 계산할 때? 수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할 때는 집어넣으라고요. 자, 칠판을 잠깐 볼게요. 칠판 잠깐 보시면 예를 들어서 1세대가 국내에 집이 두 채가 있어요. 1세대가 국내에 집이 두 채가 있다. 그 중에 하나를 팔았다. 1주택자도 아니다. 아니죠. 다른 집이 하나 더 있으니까. 2주택에 걸리죠. 자, 1주택자가 국내의 주택 하나와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았어요. 1주택자도 아니다. 아니라고요. 2주택에 걸린다고요. 자, 1주택자가 국내의 주택 한 개와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을 팔았습니다. 1주택자도 아니다. 아니라고요. 2주택에 걸린다고요. 자, 1주택, 아, 1세대가 국내에 주택과 상가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집을 팔았어요. 1주택자도 아니다. 1주택자 맞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택수에는 다른 주택이 있거나 입주권이 있거나 분양권이 있으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주택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당신은 몇 주택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이 자체가 주택은 아닙니다. 아셨나요? 그러니까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상가 하나와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상가 분양권 말고 주택 분양권 주택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이 분양권을 팔았어요. 1주택자도 아니다. 아니라고요. 1주택자 아니라고요. 왜? 이건 주택 분양권이지 주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 못 받는다고요. 이 자체가 비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잔금을 치르고 주택인 상태에서 팔았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분양권 상태에서 파는 것은 비과세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주택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는 못 받아요. 내야죠. 비과세는 못 받으니까 양도소득세는 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로 팔면 비과세는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비과세는 주택만 돼요. 주택은 아까 뭘 주택이라고 한다고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권리죠. 권리.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권리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아요. 문제는 이게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팔았는데 그 건물이 주거용이면 얘는 주택이 맞아요. 그런데 얘들이 있으면 얘까지 포함해서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번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뭘 팔았습니까라는 물어봐요. 뭘 팔았습니까? 입주권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세금 내셔야 됩니다.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그럼 세금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다고요.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뭡니까? 상가입니다. 세금 내십시오. 주택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외에 이 집 외에 혹시 다른 집이 있거나 다른 분양권이 있거나 혹시 입주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있으면 과세 없으면 1주택이 돼서 비과세 이해되셨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소유주택이 있어요. 공동소유주택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걸로 보느냐 하면 각자 소유하고 있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공동소유주택 외에 다른 집이 있다면 무조건 2주택에 걸리는 거죠. 제가 집이 2채가 있어요. 제가 집이 2채가 있는데 하나는 제 명의예요. 그런데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하고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제 지분이 5%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지분이 95%고. 그래도 저는 2주택자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에 관계없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걸로 봐요. 주택수 계산할 때.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보시고. 세 번째. 이게 문제인데 다가구 주택은 몇 개의 집으로 볼 거냐. 우리는 공부상으로 판단한다. 사실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다가구는 공부상.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이 뭔지 아시죠?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모르시는구나. 아직 안 배우셨구나. 주택법 아직 안 배우셨어요? 아직 안 배우셨구나. 나중에 배우신 말 아세요. 다가구는 주택법상 단독주택입니다. 다세대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두 개도 나눠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런데 그 단독주택 범위 안에 다가구까지가 들어가요. 그런데 다가구가 왜 단독주택일까? 그렇죠. 한 사람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래요. 물론 다세대나 다가구는 면적이라든지 층수 차이가 좀 나요. 층수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가구는 하나의 등기로만 나와요. 건물 전체가. 다세대는 아파트처럼 구분 등기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럼 다세대는 당연히 하나의 집이다. 여러 개의 집이다. 여러 개의 집인 거예요. 다세대는. 문제는 다가구는 하나의 집인 거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다 살아요? 각자 살아요. 각자 살죠. 각자 주거 공간이 다르죠. 세법은 등기로 따진다. 사실관계로 따진다. 그래서 다가구는 각각 하나의 집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가구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은 몇 개의 집인 거예요? 다섯 개의 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섯 개의 집인데 문제는 이걸 쪼개서 팝니까? 한꺼번에 팝니까? 그렇죠. 다가구를 쪼개서 팔 수는 없잖아요. 한꺼번에 파는 거죠. 등기가 하나니까?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팔 때 구분 등기에서 팔 수는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데 그건 극히 예외예요. 판례가 있어요. 구분 등기에서 파는 판례가 있는데 원칙은 구분 등기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통으로 팔 수밖에 없죠. 그러면 만약에 다가구, 다섯 가구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 통으로 팔았다. 그럼 네 개까지는 과세. 나머지 하나로 본인이 정해야 돼요. 그것만 비과세예요. 이것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탁상행정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래 다가구는 각자 가구별로 구분돼 있어. 등기만 구분 등기 안 돼 있을 뿐이지. 실제 주거 공간은 독립되어 있어. 여러분들 주거 공간의 독립성 여부는 뭘로 따지는지 아세요? 그렇죠. 부엌하고 화장실이 딸려 있느냐 안 딸려 있느냐예요. 딸려 있으면 하나의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다가구는 각 호별로 주방하고 화장실이 딸려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뭘로 봐요. 각각으로 보는데 실무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난리인 거예요. 왜? 다가구 가진 사람들은 다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송을 걸었죠. 이야기를 해서 다가구를 어떻게 해서 구분 등기에서 파느냐 이런 사람 없다. 통으로 파는 사람밖에 없는데 이거 왜 다른 집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 거냐. 그래서 단서를 하나 붙였죠. 뭐라고 붙었느냐. 이렇게 팔면 어떻게 팔면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팔면 즉 통매매하면 그때는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각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봐주겠다고요. 이게 실무고 이건 그냥 이론이고 그러니까 이론상 법률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실무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단서를 붙여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다가구는 이론상 몇 개의 집으로 본다. 여러 개의 집으로 본다. 여러 개의 집으로 본다. 각각. 각각 하나의 집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여러 개의 집으로 본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팔면 하나의 매매 단위. 통매매라고 안 나와요 시험제에. 하나의 매매 단위라고 나와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을 때만 전체를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봐준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택을 받으려면 첫 번째 다가구 주택 위에 다른 집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다가구 주택을 통으로 파시라고요. 그러면 몇 주택으로 봐줄 테니까? 1주택으로 봐줄 테니까. 그래서 전체가 나오느냐 각각이 나오느냐는 이 단서 하나 때문이다. 하나의 매매 단위라는 말이 있냐 없냐. 나중에 문제 풀 때 제가 이것만 볼 거예요. 다가구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매매 단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물어볼 거예요. 없다? 그러면 각각. 있다? 전체. 차이점 마시겠어요?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겸영주택이 있습니다. 우리 겸영주택이 무슨 주택이에요? 상가주택입니다. 겸영주택은 상가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영주택은 어떻게 보는 게 원칙이냐면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겸영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몇 주택으로 봐요? 1주택으로 보고 겸영주택 전체를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어요. 무슨 단서가 붙느냐.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뭐 하면 적거나 같으면 어디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적거나 같다의 반대는 뭐예요? 크거나 그 다음 뭐라고요? 크거나 많거나 크거나 크거나 다를 때 도대체 그 두 단어가 어떻게 지금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냥 클 때예요. 적거나 같을 때가 여기 다 들어왔는데 반대는 크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택 면적이 커요. 크죠? 전부 주택.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주택 면적이 적거나 같아요. 그러면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만 주택만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주택 부분은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집이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해되셨어요? 문제는 주택 외의 부분까지 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택 면적이 커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비싼 수업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근생 지역 같은 데 가보게 되면 근생 지역 같은 데 가보게 되면 2층짜리 건물 같은 경우 있죠? 2층짜리 건물 같은 경우가 많이 보일 건데 물론 3층짜리 건물도 있고 2층짜리 건물도 있고 보통 1층은 뭘로 빼요? 그래요. 1층은 보통 상가로 빼요. 2층은. 주택으로 뺍니다. 이게 지금 겸용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겸용주택. 우리 실무에서는 상가주택. 그런데 이 건물을 팔아요. 이 건물을 파는데 이거 외에 다른 건물은 있는데 다른 집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몇 주택자? 1주택자입니다.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죠? 문제는 여기는 당연히 비과세가 돼요. 여기는. 문제는 여기까지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 면적이 커야 돼요. 크면 여기까지 비과세. 만약에 적거나 같으면 여기만 비과세라는 거죠. 아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단층짜리 건물이 있다. 단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일부는 주택으로 쓰고 있고 일부는 상가로 쓰고 있다. 예를 들어서 분식집을 한다거나 미용실을 한다거나 네일샵을 한다거나 등등등 할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보려면 주택 면적이 뭐여야 돼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이걸. 그래서 예전에 이런 분도 계셔요. 이걸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수업을 듣고 그때 마침 수용되기 전이었어요. 수용되기 전이니까 와서 조사가 들어오거든요. 수용되기 전에 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본인 집 면적이 당연히 상가 쪽이 넓을까요? 주택 쪽이 넓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상가 쪽이 넓어요. 왜? 상가는 돈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상가 쪽을 넓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바로 튀어나갔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튀어나가서 바로 공사를 해서 주택 면적을 넓혔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틀 후에인가 조사가 들어오는 때였어요. 마침 그때 수업을 듣고 가서 타이밍이 좋았죠. 주택 면적을 넓혔어요. 넓혔고 지금 공사했다라는 흔적을 보이면 안 돼요. 왜? 2년 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청소기로 먼지 같은 거 쭉 빨아들여서 옆에다가 다 뿌려놓고 그리고 물도 좀 뿌려놓고 락스 치료도 좀 하고 지금 공사한 티를 내면 안 되고 옛날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전체를 다 비과서 받아서 그때 한 7천만 원인가 아꼈어요. 그분은 그때 항상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 수업이 저한테는 7천만 원짜리 수업이었다고. 왜? 그걸 내고 안 내고 차이가 있으니까 상가 쪽에 세금이 7천만 원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사 한 번으로 바로 일이 끝났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단층짜리 같은 경우는 공사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공사를 할 수가 있죠? 문제는 이건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 보통 1층 면적이 넓어요? 2층 면적이 넓어요? 1층 면적이 넓죠. 당연히. 아니 2층 면적을 지금 이렇게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물론 건축가가 이쁘게 짓겠다고 이렇게 지으면 낫죠. 처음부터 만약에 건물을 지었을 때 이런 걸 짓겠다. 그런데 나는 2층을 주택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알아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지어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여기가 넓으니까 나중에 가서 전체를 뭘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 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건물들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쪽이 동일하거나 아니 이쪽이 적어요. 아래쪽이 넓어요. 그러니까 뭔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주택 쪽만 비과세가 되고 상가 쪽은 과세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무조건 주택 쪽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1cm만 늘어나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시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었죠.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아세요? 펠리오 방식? 펠리오 방식이 뭐예요? 주차장? 주차장하고 이 건물 면적하고 뭔 차이에요? 아 여기를 줄여서 여기를 줄여서 필러티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잘 보면 이렇게 건물 같은 데 이렇게 잘 보게 되면 옥탑방 지어놓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옥탑방 불법 가건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인정이 돼요. 왜? 우리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사실상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비상계단을 설치를 해요. 철제 비상계단 철제 비상계단을 딱 이 집에만 솔직히 이용할 일은 별로 없는데 그죠? 그러면은 이 철제계단 면적이 무조건 포함됩니다. 그래서 얘가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역시나 지금 설치한 걸로 보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빼빠질 죽어라고 해서 빼빠질 죽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물 뿌려놓고 한 이틀 지나면 녹슬어요. 그럼 누가 봐도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꼭 이런 거 이야기해줄 때만 좋아라 해. 그 다음에 에어컨 실외기를 밖에다가 설치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연결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용도가 주거용이죠? 주택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가고 지하 같은 경우는 그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이쪽 면적에 집어져요. 만약에 용도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면적 똑같이 나눠가지고 주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물건들이 창고로 쓰고 있더라. 그런데 그 창고가 주택에서 나온 물건들만 보관하고 있다. 그럼 이건 주거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실무에 나가서 그 건물에 맞게 작업을 해주면 돼요. 미리미리 작업을 하셔야 나중에 가서 탈이 안 생깁니다. 어젠간에 우리 시험 목적상으로는 단순하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주택 면적이 커야 전부 주택이에요. 주택 면적이 적거나 같으면 그렇죠? 주택만 주택이다. 이 말은 주택 외읍 부분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특히 이 세 개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공동소유 주택은 누구 걸로 본다? 각자 다가구 주택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을 때는 전체를 하나로 본다. 교명 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되 주택 면적이 적거나 같으면 어디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외읍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외읍 부분은 주택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고 아셨죠?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가 2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먼저 팔아요. 먼저 파는 것은 1주택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왜? 집이 두 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먼저 팔면 집이 두 채인 거잖아요. 나중에 파는 것은 1주택이다. 1주택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비과세를 받고 싶은 집이 있으면 언제 파시라고요? 맨 나중에 파시라고요. 왜? 얘만 1주택으로 봐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의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나는 비과세를 받고 싶은 집을 하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건 맨 나중에 파셔야 돼요. 그래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까. 그럼 어떤 걸 맨 나중에 팔아야 돼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래요. 세금 많이 나오는 거 비싼 거 말고 세금 많이 나올 거 예를 들어서 내가 A집이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얘는 10억짜리고 얘는 9억짜리고 얘는 3억짜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얘를 맨 마지막에 팔아야지 그러지 마시라고요. 봤더니 얘는 9억에 샀고 얘는 8억에 샀는데 얘는 6천만 원에 샀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얘 두 개는 어차피 이익이 1억밖에 안 남지만 얘는 2억 넘게 남죠. 얘를 마지막에 팔아야죠. 세금 많이 나올 걸 마지막에 파는 거예요. 비싼 걸 마지막에 파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걸 같은 날에 팔았을 때가 문제예요. 같은 날에 팔면 먼저와 나중에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쉽게 말하면 장금일이 같았을 때예요. 그러면 그 순서는 선택합니다. 누가 선택하느냐. 본인이. 본인이. 네가 팔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와도 네 책임. 나쁜 결과가 나와도 네 책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둘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를 했다. 양도 순서는 어떻게 정한다?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례가 있어요. 먼저 양도하는 것은 나중에 양도하는 것은 당연히 1주택이 아니에요? 1주택 맞아요. 문제는 먼저 양도하는 것은 1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런데 먼저 양도하는 것도 1주택으로 봐주는 특례가 있다는 거죠. 먼저 양도하는 것도 결국 둘 다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일시적인 2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집이 2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인정해 주겠다고요. 단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집을 하나 팔려고 해요. 집을 하나 팔려고 하는데 이게 1주택이 되려면 이 양도 시점에 다른 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있죠? 그래서 몇 주택에 걸렸다면 2주택에 걸렸다면 원래는 비과세가 안 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택을 줍니다. 첫 번째는 신규 주택은 이 양도 시점에 걸려있는 그 집은 기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한 몇 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돼요?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무슨 집을 팔아야 되느냐? 종전주택을 팔아야 돼요. 종전주택을. 그러면 그때는 몇 주택으로 인정해준다? 1주택으로 인정이 될 것이고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2년 이상 뭐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보유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택까지 받는 거고 저는 지금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1주택으로 봐주느냐 안 봐주느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실무상으로 가면 만약에 어떤 분이 제가 지금 집을 하나 사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꼭 물어보셔야죠. 혹시라도 지금 집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아셨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는 그림 그려놓고 설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도 4월 16일 날 취득한 집이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집을 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또 하나의 집은 24년도 4월 17일 이후에 사시라고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언제 27년도 4월 16일 이전에 파시라고요. 무슨 집을 종전의 집을 단 몇 년 지난 후에 2년 지난 후에 가야 되니까 25년 4월 17일 이후에 파시라고요. 그래야 무슨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아 그러면 나 이때부터 지금까지 자금을 준비를 해서 원하는 집 골라놨다가 나중에 그때 가서 사고 나중에 언제까지 팔면 이걸 비과세 받을 수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셨어요? 그래서 일단 시험 목적상으로는 세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일시적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단소조항 3개 1년 3년 종전 1년 3년 종전 아직까지 우리 시험지에서 가로놓기 문제로 안 나온 게 유일하게 이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가로놓기로 나왔는데 이거 하나만 아직 가로놓기로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된다?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이네? 3년이네. 무슨 집을 먼저 팔아야 된다? 종전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된다. 물론 이 신규 주택은 매매로 산 짐만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매매로 샀든 신축을 했든 증여를 받든 아무 상관없다고요. 아셨어요? 그 내용만 여러분께서 잘 정리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혼인을 하거나 또는 직계존속을 동고봉양하기 위해서 2주택이 됐다면 일정 기간 내에만 팔면 1주택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혼인은 몇 년이냐면 5년 직계존속 동고봉양은 몇 년이냐면 10년입니다. 동고봉양은 그러니까 아까 일시적 2주택은 내가 집이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집을 취득한 거라면 이건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합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3대를 합치지만 않았어도 각자 몇 주택이었는데 1주택이었고 각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3대를 합치다 보니까 2주택에 걸린 거죠.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5년 또는 10년 이내만 팔면 어떤 집을 팔아도 좋습니다. 그냥 비과세택 드릴게요. 1주택으로 인정을 해드릴게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인 거죠. 1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가 또 다른 1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와 3대를 합칩니다. 3대를 합치면 몇 주택이 돼요? 2주택이 돼요. 그러면 하나는 뭐가 돼요? 과세겠죠? 2주택 상태에서 팔면 하나는 과세잖아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3대를 합쳤으면 과세니까 만약에 비과세를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합치기 전에 하나를 팔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합쳐놓고 나서 팔면 하나는 비과세를 못 받으니까 문제는 이게 혼인으로 인해서 3대를 합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자녀분이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든지 또는 여러분들 자녀분이 결혼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집이 한 채 있고 여러분들하고 결혼할 상대방도 집이 한 채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대박이죠? 부러워 죽겠어요. 어쨌든 간에 둘이 집이 한 채씩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봤더니 결혼하면 이제 서로 배우자 관계가 되니까 1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집이 두 채가 되니까 한 채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집이 한 채 있고 여러분들하고 결혼할 배우자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커피숍에 만나서 우리 결혼하기 전에 하나를 팔아야 될 것 같아. 결혼하고 나서 팔면 세금 내야 되니까 하나는 팔고 나서 결혼을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집을 파실래요? 남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본인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 말이 정답이에요. 네 거 팔아 이거예요. 아니 팔아놓고 나서 내일 파톤하면 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수두락한데요 요즘은. 그렇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위험해요. 일단은 네 거 팔자. 서로가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아요. 서로가. 결국엔 결혼 못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집이 한 채 있고 나도 집이 한 채 있는데 이제 살만해요. 살만하니까 제가 모실게요. 단 모시기 전에 집을 한 채 팔아야 세대 합치고 나면 비과세택을 피할 수가 과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집 팔리면 그때 가서 모실게요. 이래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합치세요.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 팔면 그대로 일주택으로 인정을 해드릴게요. 이 구조에 뭘 팔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래서 그게 몇 년이었냐면 5년이었는데 부모님 모시는 것은 효도 차원이라고 해서 10년으로 연장해 준 거죠. 원래는 둘 다 5년이었어요. 그러다가 동거 봉양 여기서 동거 봉양은 부모님이에요. 직계 존속이거든요. 그것도 60세 이상 그러니까 부모님 두 분이 다 60세를 넘어야 되는 건 아니고 둘 중에 한 분만 60세를 넘으시면 돼요. 합칠 때 그러면 몇 년 안에는 10년 안에 어느 걸 팔다라도 그대로 몇 주택으로 인정을 해 준다. 1주택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집이 예를 들어서 5년 산 집이고 이 집은 1년 산 집이다. 그리고 나서 혼인이나 동거 봉양으로 인해서 세대를 합쳤다. 그러면 이 집은 아무 때나 팔아도 비과세. 왜? 이미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이 집은 1년 보유했으니까 나머지 1년 더 채우고 나서 팔면 비과세.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때 동거 봉양은 몇 세부터?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일 때 한에서예요. 형제, 자매 이런 거 안 되고 오직 부모님.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상속받은 집이 있거나 농어촌에 존재하는 주택이 있거나 또는 문화재로 등록된 집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이 있더라. 그래서 이 주택에 걸렸다. 그럼 무슨 주택을 먼저 팔면 되느냐? 일반 주택을 먼저 파시라고요. 일반 주택을 일반 주택을 그러면 그때는 몇 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1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네 개는 다 공통점이 뭐냐면 부득이하게 생긴 집이에요. 원에서 생긴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7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팔려고 봤더니 1주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팔려고 봤더니 다른 주택이 하나 더 있네요. 다른 주택이. 그래서 몇 주택에 걸려요? 2주택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1주택으로서 비과세택을 받으려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중간에 또 다른 집을 하나 취득을 해요. 됐어요? 그러면 이 집이 매매로 산 집이라면 2주택이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으니까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돼요. 1년이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신축한 집이에요. 2년 2주택이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니까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만약에 증여로 받은 집이에요. 2주택이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증여는 2주택이 될 줄 모르고 받는 거예요? 증여해 줄 때 쪽지에다 몰래 써가지고 문 앞에다 살짝 꽂아놓고 그래 나는 이게 내 마음이 하고 도망가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다 일시적 2주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집이 상속을 받은 집입니다. 그러면 2주택이 될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정상적으로 돌아가신다면 마음의 준비는 하겠죠.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이 집은 내가 원래 생각한 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걸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집 산 지 아직 1년 안 됐으니까 1년 후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래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상속 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면 일시적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집이 두 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문제가 생겨요. 이 상속 받은 집은 내가 원해서 생긴 집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무슨 집을 먼저 팔아야 될까? 실무적으로 왜? 왜 이걸 먼저 팔아야 돼요? 아니요. 알아서 하세요. 뭘 팔아도 상관은 없어요. 뭘 팔아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 중간에 집을 하나 상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상속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뭘 팔아야 될까? 이걸 먼저 팔아도 돼요. 그렇죠? 자, 얘를 먼저 팝니다. 왜? 나는 지금 현재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 집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얘를 먼저 팔아요. 그럼 얘를 먼저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주택이다, 아니다. 2주택이에요. 세금 내시라고요. 아셨어요? 왜? 자, 이 집은 원래 있던 집이에요? 없던 집이에요? 있던 집이잖아요. 이걸 없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주택에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세금 내시라고요. 아셨어요? 만약에 내가 집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하나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는데 그냥 이 집을 먼저 팔아요. 그러면 이 집을 먼저 팔았습니다. 2주택이다, 아니다. 2주택은 맞는데 이때 한에서는 원해서 받은 거다? 어쩔 수 없이 받은 거다? 그래서 이 집을 없는 걸로 쳐줘요. 없는 걸로 쳐서 이건 몇 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1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2주택인 거고. 그러니까 일반 주택과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 주택을 먼저 팔았다. 그러면 일반 주택을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주택에 걸리는 거고. 만약에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았다. 그러면 상속 주택은 없는 걸로 쳐주겠다고요. 그러니까 몇 주택으로 봐준다? 1주택으로 봐주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꼭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얘를 무조건 먼저 팔아야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얘 팔면 도대체 어디로 가실 건데요? 얘 팔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이 집으로? 그런데 이게 제주도에 있으면 이 집 팔고 제주도 가실 거예요? 꼭 내 집 옆에서 상속받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요. 알아서 파시는 거예요. 대신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세금 피하려고 나는 이거부터 먼저 팔 거야. 이거부터 먼저 팔고 월세로 살다가 얘 팔아서 비거서 받을 거야. 그래도 돼요. 그건 알아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해 되셨어요?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걸 꼭 이야기하면 제가 이 상태인데요.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그러면 그래도 그냥 이 집부터 먼저 팔아야 되겠네요? 이래요. 안 그래요. 그냥 이 집 먼저 파세요. 팔고 세금 내세요. 이익이 얼마 발생하지 않으면 세금 얼마 안 나와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상속주택은 6개월 안에만 팔잖아요. 세금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말고 계세요. 그 계산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가 없으면 그냥 그건 팔아버리고 빨리 현금화 시킨 다음에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하든 말든 하시라는 거고 저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집이 두 채가 됐었을 때 어느 걸 먼저 팔아야 1주택으로 봐주느냐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지 만약에 이거 먼저 안 팔면 구속됩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먼저 팔면 몇 주택으로 봐준다? 1주택으로 봐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이해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이 집을 먼저 팔고 나서 이 집을 먼저 팔고 나서 이제 집이 없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상속집으로 가야 되는데 멀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하나의 집을 사겠죠.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또 하나의 집을 삽니다. 자, 그러면 역시 몇 주택? 2주택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알고 집을 샀어요? 모르고 집을 샀어요? 알고 샀죠? 이때부터는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집이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아서 2주택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억울한 거지 상속을 받고 나서 나중에 집을 사서 2주택이 된 사람은 억울한 게 아니에요. 2주택이 될 줄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때부터는요. 얘가 일반 주택이 되고 얘가 신규 주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집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집을 사야 돼요? 1년이 지난 후에 이 집을 사야 되고 이 집을 산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이 집을 팔아야 1주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상속주택 혜택은 처음 한 번만 줘요. 그 다음부터는 다 일시적 2주택이에요. 이걸 딱 지워버리고 나면 자, 이걸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나면 그 다음은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그러면 이 집이 팔릴까 안 팔릴까? 만약에 이 집이 서울에 있다.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려요? 김포에 있으면은? 팔려요? 여러분들 욕심만 안 내시면 팔려요. 욕심을 내니까 안 팔리는 거지. 팔리겠죠?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게 시골에 가 있어요.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려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안 팔리니까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원래는 몇 년 이내 팔았어야 됐는데 그래서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팔아요. 그럼 몇 주택에 걸려요? 2주택에 걸리죠? 그래서 세금을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세금이 예를 들어서 5억이 나와요. 안 내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확 불질러버려야죠. 아파트에 불 지르면 큰일 나요. 단독주택일 때 확 불질러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하거나 그러니까 팔리면 상관이 없는데 안 팔리니까 그래서 확 불질러버리고 나면 토지밖에 안 남죠. 그래서 1주택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시골에 가면 집터는 있어도 집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불 지르면 안 되고 불 지르지 마세요. 그냥 포크레인 한 번 부르고 반나절 돈 주면 한 50만 원 주면 그냥 대충 한 바퀴 삥 돌려요. 주거 기능을 상실하면 주택으로 안 봅니다. 그렇게 많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가면 집터만 있고 집은 없죠? 이러다 보니까 시골이 황폐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불 좀 지르지 마세요. 영원히 없는 걸로 쳐드릴게요. 그래서 시골 집은 그냥 영원히 없는 걸로 쳐서 이걸 상속주택이라고 안 하고 농어촌 주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차이점이 이거예요. 1번은 도시에 있는 걸 상속받았을 때 도시에 있는 걸 상속받았을 때는 처음 한 번만 이 혜택을 줘요. 그다음부터는 일시적 2주택으로 넘어가는데 시골에 있는 걸 상속받으면 영원히 혜택을 줍니다. 영원히 이 집은 없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집 팔고 또 산 다음에 또 팔고 또 사고 또 팔고 또 사도 계속 1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집은 뭘로 받는 게 좋아요? 상속으로 받는 게 좋죠. 상속으로 받고 나서 개조해서 별장으로 쓰시든지 말든지 그래서 상속 딱 받고 나서 개조해서 별장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대문 앞에 누구누구네 별장 이렇게 때려박아도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마음대로 쓰시라고요. 됐어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농어촌 주택도 상속주택이 들어가 있죠? 이게 법령이 정하는 농어촌 주택이라고 해서 뭐가 있느냐 하면 상속을 받아 읍면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읍면 지역에 소지하는 것만 가능하고 이게 상속을 받아서 생기거나 이농. 이농이 무슨 말이에요? 귀농이 무슨 말이에요? 귀농의 반대가 이농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떠나는 사람 그러면 시골에 집이 하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상태이거나 아니면 귀농을 가서 시골에 집이 생겼거나 이런 경우 시골에 있는 집은 없는 걸로 쳐드릴게요. 됐나요? 그냥 원래 있던 집 파시면 일반 주택 시골에 있는 집 말고 시골 아닌 곳에 있는 집 팔면 그냥 시골에 있는 집은 없는 걸로 쳐드릴 테니까 몇 주택으로 봐주겠습니다. 1주택으로 봐드릴게요. 라는 이야기예요. 됐죠? 그나마 이 집은 불이라도 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 집은 불도 못 질러요. 그래서 이 집도 영원히 없는 걸로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재로 등록된 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민속마을 이런 데 가보셨어요? 거기 초가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죠? 그거 누구 소유예요? 그 나라 소유도 있지만 개인 소유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그 안에서 거주합니까? 안 합니까? 거주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개인 소유다 보니까 거래가 돼요. 그런데 누가 안 사죠. 솔직히 말하면 왜? 유지 보존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서 살기가 불편하시면 문화재 주택에서 살기가 불편하시면 따로 집을 하나 더 구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거래할 때는 문화재 주택은 없는 걸로 쳐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1주택으로 봐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됐죠? 그다음에 근무상 등의 사유로 인해서 지방에다가 집을 하나 사요. 수도권 외의 지역에다가 수도권 지역 말고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다가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가 원해서 사는 게 아니라 무슨 사유로? 근무상. 즉 부득이한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그래서 이 집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집이 두 채가 됐다면 그 부득이한 사유로 산 집이 있으니 그 집은 없는 걸로 쳐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주택을 먼저 팔면 됩니다.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그냥 1주택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조금 억지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항에 발령이 났어요. 포항에. 그러면 포항 가서 나는 내려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려가서 일을 할 때 숙소가 제공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숙소가 제공이 안 되면 내가 집을 얻어야 되겠죠? 보통 월세나 전세를 얻을 거예요. 그런데 귀찮은 거예요. 이사 다니기도. 그러니까 아예 집을 삽니다. 그러면 포항에 집이 하나 있고 서울에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포항에 집을 샀죠? 근무상 사유로. 2주택이 됐죠. 그러면 나중에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포항에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 무슨 집을 먼저 팔아야 돼요? 서울에 있는 집을 먼저 팔아야 돼요. 수도권에 있는 집을. 아셨어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팔면 안 되죠? 그러니까 포항 내려가서 집을 안 사요. 그러면 지방 발령을 받은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집을 안 사니 안 사니까 부동산 경기가 죽죠. 부동산 경기가 죽잖아요. 안 살죠? 그래서 이런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사세요. 그거 산다고 해서 이 집 나중에 팔 때 수도권에 있는 집 나중에 팔 때 2주택으로 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1주택으로 봐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세요. 얘기할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파실 거예요? 포항에 있는 집을 파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포항에 있는 집을 먼저 팔았다. 그러면 세금 내시는 거고. 왜? 지방에 받자 집값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 내더라도 크게 부담은 없을 거고 솔직히 서울에 있는 집을 팔기는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지방에 있는 집을 팔아요.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집을 먼저 팔았다고 쳐요. 그래서 1주택으로 돼서 비과세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올라오지 말라고요. 내려갔으면 올라오지 말라고요. 수도권에 있는 집 팔고 다시 살려면 그 돈 주고 못 사잖아요. 다음 날 되면 집값 올라 있으니까.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단, 전제조건이 있어요. 이게 부득이한 사유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기간 제한에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사를 했다. 그러면 근무상 사유가 해소가 됐죠? 그때부터는 3년 안에는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득이한 사유가 뭐가 되면 해소가 되면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3년 이내에는 파셔야 돼요. 해소가 안 되면 상관없고 기간 제한 없고 아무 때나 팔아도 되고 해소가 됐으면 그날로부터 몇 년 안에는 팔아야 되고 3년 안에. 그러니까 10년 근속한 다음에 퇴사를 할 예정이다. 그러면 그 10년 안에는 아무 때나 팔아도 되고 만약에 10년 후에 퇴사를 했으면 그 후로부터 3년 안에는 팔아야지만 이 혜택을 받는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특례인데 이걸 다시 한 번 표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집이 두 채가 됐다. 그러면 이걸 일시적. 이유 없이 내가 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집을 사거나 그냥 나중에 임대를 내기 위해서 집을 사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 신축을 하거나 매매로 사거나 징여를 받아서 2주택이 됐다. 그걸 일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시적인 혜택을 받으려면 몇 년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되고 1년이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되고 그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이네? 3년이네. 무슨 집을 먼저 파세요? 종전의 주택을 먼저 파세요. 그래서 줄여서 1년, 3년, 종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두 사람이 혼인 또는 동고봉양으로 인해서 세대를 합쳤다. 그때는 혼인은 몇 년이네? 5년. 동고봉양은 10년이네. 아무거나 파셔도 됩니다. 무슨 집을 먼저 팔아야 된다? 이런 말은 없다. 둘 다 1주택으로 인정해 주겠다. 세 번째, 상성, 농어촌, 문화재,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무슨 주택을 먼저 팔아라? 일반 주택을 먼저 파세요. 이 집은 다 없는 걸로 쳐드릴 테니까 그래서 무슨 집을 먼저 팔면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1주택으로 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먼저 팔면 일반 주택을 없는 곳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주택 등을 먼저 팔면 그냥 2주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무슨 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1주택으로 봐드릴게요. 기간 제한 없고 몇 년 안에 파세요. 이런 건 없고 물론 예외는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말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일시적 나왔다. 1년, 3년 종전 혼인 나오면 5년 동고봉약 나오면 10년 상속, 농어촌, 문화재,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이 나왔다. 일반 주택 딱 그렇게 외워주시라고요. 됐어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잠시 왔다가 나머지 부분 또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주택은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다음 주택은 그 분석에 동거 끈기 준비를 알려주세요.